자 이번에 볼 영상 주제는 그랩을 미스하면 이 영상이 끝납니다 제가 쓰레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예전에 쓰레쉬만으로 해서 다이야를 갔었거든요 붕미 서버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게다가 요즘은 쓰레쉬를 안한지 거의 3-4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24만점이니까 이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최대한 길게 뽑으려면 그랩을 제일 잘 맞추고 잘 써야겠죠 근데 좀 문제는 이게 마우스가 새로운 감도라서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멸 큐로 아니 시간이 없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